안녕하세요. 앨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라이카 필름 카메라 중에 라이카 M7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라이카 M7 같은 경우에는 Aperture Priority 모드, 그러니까 즉 조리개 우선 모드가 지원되는 유일한 라이카 필름 카메라입니다. 다른 라이카 필름 카메라는 셔터 스피드와 그 다음에 조리개 노출을 모두 사용자가 조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빠르게 움직이는 피사체 같은 경우에는 노출을 맞추다가 어떤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와 반대로 M7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면 셔터 스피드나 또는 조리개 같은 부분을 수동으로 조정해서 활용할 수도 있지만 급할 때는 셔터 스피드를 오토라고 되어 있는 자동 모드에 맞춰놓고 그 다음에 조리개만 바꿔서 바로 찍으시면 정확한 노출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또 장점이 있는데요. 라이카 M7의 뒷면을 보면 이렇게 DX 코딩이 되어 있는 필름을 자동으로 읽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흔히 자동 필름 카메라에는 모두 이런 기능이 들어있는데요. 자동 필름 카메라와 달리 다른 라이카 필름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DX 코딩을 자동으로 읽는 기능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사실 DX 코딩은 굉장히 큰 장점인데요. 예를 들어 이런 200감도짜리 필름을 쓰다가 이런 포트라 400감도짜리 필름을 사용하게 되면 종종 깜빡 잊고 그냥 200감도를 그대로 둔 채로 400감도를 넣고 찍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노출이 차이가 납니다. 나는 이제 400으로 생각하고 또는 카메라도 400인 줄 알고 노출을 계산했지만 실제는 이제 200감도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어떤 DX 코딩이 되어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필름을 넣고 포인트 앤 슛 물론 이제 초점은 자동으로 맞춰야 되겠지만 거의 포인트 앤 슛 개념의 자동 필름 카메라와 유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라이카를 처음 입문하신다라고 하면 정확히는 라이카 필름 카메라를 처음 입문하신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노출이나 셔터 스피드 이런 거에 너무 구애를 받지 않고 사진 RF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재미를 누려 보시길 권장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런 목적으로는 라이카 M7이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라이카 M7으로 찍은 몇 가지 사진 장르를 제가 슬라이드 쇼처럼 한번 보여드리면서 이번 동영상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다음 어떤 라이카의 필름 카메라나 또는 디지털 라이카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다음 동영상 콘텐츠를 만들 때 제가 참고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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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